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2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신사업의 구체와 P2E 게임, NFT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고요. 게임 사업하는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자회사들의 좋은 실적이라든지 퍼포먼스도 주가의 상승 추세를 이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컴투스 홀딩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컴투스 홀딩스를 봐야 되겠는데 컴투스 홀딩스 이거 못 잡았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임 대표님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컴투스는 게임 산업을 하고 있는 산업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사명을 바꿨죠. 기존에는 게임빌이었는데 컴투스 홀딩스로 바꿨고요. 산풍기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사의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사명을 바꾸면서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게임을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는 선언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P2E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산업 지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메이드처럼 C2X라는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C2X 같은 경우에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디파인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파인이 은행 없이 대부자와 대여자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좀 덜하군.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인다는 게 특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C2X가 활발하게 거래된다고 하게 되면 블록체인 가상 화폐 거래소에 또 상장을 해서 거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안정젤라라는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에 C2X 같은 토큰을 연동하는 블록체인형 게임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컴투솔딩스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건 다 하겠다네요. 김윤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첫 대사가 그거였죠. 아유, 샀어야 했는데. 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컴투솔딩스가 장중에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갔던 상황 중에 하나가 공개했던 컴투버스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네, 이 메타버스 보면 미러링 기반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표현했던 대표적인 메타버스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실사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구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순화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무실에서 출구하는 길을 볼 때 옆에 쇼핑몰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제휴한 회사 오아시스라든가 마켓컬리 이런 쪽에서 잠깐 장볼 수 있게 기능을 만든다든가 또 가게 되면 자기 책상에 앉게 되면 오늘 할 일부터 미팅 예정 이런 게 다 쭉 나옵니다. 자세히 보셨네요. 이런 거 안 보셨나요? 네, 주식하려면 봐야죠.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한 2,500명 되는 임직원이 쓰고 있다고 하는 기반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확장하기 좋겠다고 보여지면서 다가온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위직 스튜디오라고 하는 컴퓨스가 보유한 스튜디오 계열들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또 NP라고 하는 AR, VR 기술과 아티스트 컴퍼니까지 인수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플랫폼화된 기업이 그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에 충분히 맞춰가고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컴퓨스 홀딩스가 시총에 한 1조 5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P2E 기반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위메이드가 시총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격차가 5조, 6조 때까지는 많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시총까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물론 정고점을 돌파해서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변화를 계속 이어갈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퓨스 홀딩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고 있는 사업도 다각화되고 있고 메타버스나 NFT나 P2E 게임까지 최근에 핫한 것들을 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앞서서 차트 살짝 봤지만 1년 동안 500%가 올랐지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습니다. 컴퓨스 홀딩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스 홀딩스